영상 연출들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연출자들이 이런 걸 데이터로 봐주고 이런 고민을 해서 연출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좀 드리면 요즘에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2대, 3대의 카타를 써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라도 미니엄샷 정도를 잡으면서 바스트샷을 잡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양쪽을 찍기도 하고요. 그치만 원칙적으로는 한 대의 카메라를 사용해요. 보시면 이게 4대3, 10대0, 1.85대1, 2.35대1이에요. 그런데 제가 연출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저 위에 2.35대1을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하면요. 만약에 이게 제가 4대3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찍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한참한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눈이 닿게 진행을 하고요. 저는 아주 특수하거나 이렇게 한참한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것을 눈이 닿게 진행을 하고요. 이 코디를 하기 전에 배우들이랑 같이 리허설을 해요. 콘텐츠 리허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에 가고,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배우들과 함께 표현할 것입니다. 그때 배우들이 호흡하는 방식, 배우들과 별로 없게 이것만을 느끼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걸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웅이 있다면서, 다시 만나서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서요. 감사합니다.